공통세션 첫 번째 순서는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특별 강연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오늘 특별 강연을 준비해 주신 유욱준 한국과학기술 한림원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고 왔는데 오늘 고등학교 때 친구 장태평 전 장관님 여기 와서 만났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유리화 과장께서 저희 과학기술 한림원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산림 관련 오늘 같은 강연을 부탁하셔서 저는 적임자가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전공이 전혀 다르고 그래서 그랬더니 다른 얘기하는 게 더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 명령에 따라서 다른 얘기를 주로 할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산림이니까 제가 이제 산림과 조금 연관되는 게 뭔가 있을까 했더니 뭐 아주 옛날에 이게 이제 잘 몰아서 제일 먼저 고려대 전화 응답을 해 주신 우리 과학기술 한림원 정의원이신 유근 교수가 전화를 먼저 받으셨어요. 부탁해서 사진 몇 개를 부탁했는데 여기 막 계실 것 같습니다. 50년대 벌거숭이산이었죠. 우리 일반인들이 아는 거죠. 70년대에는 뭐 이렇게 좀 자라다가 90년대에 이제 뭐 사진이 그렇게 울창한 숲이 됐고 그런데 저는 이제 51년생이니까 51년 1호입니다. 그래서 저런 벌거숭이 때 이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한 10년도 지난 어느 날 에피소드가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뭐 좀 돈이 좀 생겼어요. 어디 다른데 초청도 받고 그러다가 이걸 어찌할까 하다가 생각난 것이 제가 대전 출신인데 콰이스트가 대전에 있었고 그래서 이 돈을 좀 기부 좀 해야겠다. 돈 한 200만 원 이 정도 되는 건데 그야말로 50년 만에 제 초등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찾아갔더니 깜짝 놀랐는데 이게 우리 학교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직경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둘레가 한 3m쯤 되는 플라타나무나스가 이 교정을 꽉 돌아가면서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게 바로 제가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심은 나무들이 50년 동안 그렇게 자랐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때가 이제 제가 8년 전 정년, 65세 정년을 바로 앞둔 시기여서 제 자서전은 아니고 수필집을 하나 만들 때였는데 그 수필 중에 하나 그 스토리를 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책 제목을 쓸 때 제목이 중요하잖아요. 가만 보니까 첫 번째 에세이 그를 제목으로 했습니다. 50년 전에 심은 나무라는 것이 책 제목이었고 그 대형은 50년 전에 심었던 나무 둘레가 3m나 되는 거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 감격스러웠습니다. 카이스트 교수로 33년의 세월을 보내며 그동안 무슨 일들을 했었는지 한 가지씩 마음으로라도 다시 만나보고자 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책에 50가지 에세이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에세이 제목이 50년 전에 심은 나무였어요. 그래서 한 번 또 봤더니 이게 이제 제가 아마 57년 4월 초등학교 입학식이 뚜렷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때 수줍어가지고 이렇게 좀 가려웠고 이 사진이 참 감회롭습니다.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다 생각이 납니다. 그때 반도 두 개밖에 없고 그래도 이게 대전의 유일한 충남의 유일한 차립이라서 입학 경쟁률이 5대1 10대1 막 이럴 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니는 기억이 났고요. 이제 4학년이 되어서 아까 했던 식목일날 이렇게 전교생이 너무 저학년은 빼고 대전의 보문산이라는 데 가서 하루 종일 나무를 심고 지친 모습으로 교정에 다시 복귀했어요. 복귀했더니 선생님 것분들이 운동장 둘레에 약간 삽으로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에다가 플라탄하면서 굵기가 한 여정도 되는 것을 우리한테 다시 시켰어요. 그래서 제 힘으로 영차하고 심은 굴가 한 3, 4, 5으로 됩니다. 그중에 분명히 기억나는 그 나무를 찾아서 찍은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승만 대청령 이게 첫 구절이죠. 시절이었습니다. 50년대는 우리나라 국토가 온통 벌거승이었습니다. 식목일에는 전교생이 벌건 산에 올라 묘목을 심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우리도 4학년인 주제에 열심히 나무를 심고 학교로 돌아오니 운동장을 한 바퀴 돌면서 플라탄 나무 나서 빨리 자라니까 심는 것이었고 이 기억이 났다는 게 첫 문장이었고요. 인기가 좀 있었습니다. 이 에세이가. 이 글로 시작을 해서 그 나무가 바로 이 나무입니다. 그래서 저 뒤에 있는 나무도 제가 심은 거고요. 여기 한 3그루 정도. 그래서 50년 만에 내가 심었던 나무가 만나서 이렇게 하니까 정말 감개로운 시간이었고요. 이 당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저도 그래 교수 생활 한 33, 34년 하면서 제가 그래도 좀 일을 많이 했다는 평을 받고 있었는데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또 역경도 있었고 많이 해나갔지만 이 나무를 보니까 이 나무는 제가 한 번도 돌보지 않았는데 어떤 힘 다른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힘으로 이렇게 잘 자랐구나. 우리나라도 우리 여러분 각자 열심히 하시고 또 국가를 위해서 봉사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지만 모든 사람이 내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도 여러분 못지않은 노력이 모두 합쳐져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나 이러한 전체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그래도 무슨 말씀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장님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해봐야 다음 계속 진짜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게 되었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다만 이근 교수로부터 받은 몇 가지 화면은 이제 산림복귀조림을 90년대 말까지 했고 산림복귀 경제발전을 생각하면서 했고 그다음에 자원화를 생각할 시기가 지났고 이제는 환경복지를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후에는 기후변화와 맞물려서 우리가 어떤 과학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되는가 하는 개념 정도를 제가 공부했고요 생각했지만 그 사이에 몰랐던 것은 국가단위 산림정책과 지금 남성현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지역단위의 이념에 약간 대립되는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가 이러한 시점에 왔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산림의 중요성이 좀 확제됐죠 우리나라는 산림 성공한 것이고요 이제 산림 경영이 중요한 시대가 돌아왔다는 것을 제가 이해했고 여러분이 강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해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산림 공익가치는 259조원 20년도 기준 경제적 가치 합치면 훨씬 더 된 거 금방 들었고요 산림으로부터 다양한 편의 제공으로 국가 발전 환경 보존에 기여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는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림 경영을 위한 재반 여건이 갖춰진 나라죠 저희들이 꼭 필요한 시점에 다다랐고 또 지속관림한 산림 경영을 통해 목자 생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생태계 서비스 환경적 가치를 제공하여 산림 발전하고 SDG 달성에 기여해야 한다 동의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화면은 이제 기후에 따라서 수목의 종류가 이렇게 변천된다 이게 또 다 맞춰서 AI 기법도 동요하실 거고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한 것은 기후변화와 산림은 상호 영향을 주는 관계일 것이고요 기후변화와 산림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실 텐데 가끔 기후변화가 좀 과장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말씀 다 아시겠지만 온도가 이제 이렇게 좀 올라가는 건 사실이죠 그렇게 보입니다 발표한 것보다 조금 더 올라갔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받은 지구 전체의 어쨌든 간에 온도가 올라가면 온도가 올라가면 바닷물은 온도 비례해서 증발하는 거니까 지구 전체의 강수량은 늘어나는 거가 맞겠죠 다만 지금 강수량이 떨어지는 위치가 달라지겠고 또 지금 우리가 살기 좋은 자리에 있는 데는 변하니까 일단 나빠지고 우리가 잘 많이 안 사는 데는 또 더 가면 비든지 비가 더 많이 오든지 해서 조금 그거가 이제 우리에게 유용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고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은 피해 상황만 매스컴은 보도하게 되고 그래서 지구가 망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비는 더 많이 온다 그래서 이건 팩트겠죠 두 번째 고기증의 CO2 농도는 산업 발달로 거의 두 배 0.02%가 지구가 가질 수 있는 최하의 CO2고요 그 이하로 떨어지면 지구에 먼지가 꽉 차여서 지구가 망합니다 0.0이 최하 시점이었어요 우리가 50년, 60년 전에 0.4 두 배로 됐고 공부하신 분 저보다 잘 알겠지만 다른 조건이 정상일 때에는 CO2 농도에 그대로 비례해서 식물은 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식물은 잘 자랍니다 식물이 안 자란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은데 아닙니다 지금 전체로 보면 더 잘라겠죠 CO2 농도가 두 배 그래서 두 배 빨리 자라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지금 자라던 데가 안 자라는 데가 많이 생겨서 피해는 생기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조화적으로 우리나라 산림도 좋아지는 데 있고 나빠지는 데 있고 새수목이 어떻게 될 것을 잘 AI도 동원해서 여러분들이 잘 과학적으로 해나가시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제가 소감을 말씀드리고 지금은 이제 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34년하고 26년에 정년하고 하루도 못 쉬고 다음날 과학기술할림은 총괄부원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3년 총괄부원장을 하고요 그 다음 3년은 정회원 회원심사위원장을 3년 하고 그 다음에 출마해서 500명 정회원 선고도 한 번 해보고 일생에 딱 한 번 선고해서 딱 한 번 당선되고 이제 끝입니다 그래서 재선을 노릴 수 없는 당연히 유타하게 되기는 행복한 위치에 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지냈는데 제가 51년 1월 16일 생이고 장태평 전 장관님하고 동기입니다 50년 생하고 같은 학년이니까 그런데 이게 제 왜 행운이냐 하면 6.25 때라서 숫자가 적어요 저희 학년이 그래서 입학시험도 좀 수월하게 한 겁니다 장태평 장관도 마찬가지로 입시도 좀 쉬우게 치웠을 거예요 배수도 가장 낮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유전공항이라는 걸 하게 됐는데 이것도 뭐 어떻게 어떻게 순운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상하지만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서강대학으로 대학원을 갔습니다 유학을 간 거죠 그런데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계속 놀 것 같아서 서강대를 가면 생명 쪽에는 미국 박사님이 거기 다섯 분 전원이 미국 박사님이었고 서울대는 아직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서강대는 새로 공부하신 분자생물학적 생화학적을 많이 했고 저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서울대 졸업장에 서강대로 갔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결석도 할 수 없고 지각도 할 수 없고 모든 시험을 다 1등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성격에 맞지 않게 아주 모범생 생활을 하면서 진짜로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었고 저는 그거를 노리고 간 것이었고요 또 실제로 그걸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유학 갔다가 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도 운으로 앞으로 이머징할 DNA 핵산 유전 유전 공학을 미국에서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하게 됐고 귀국했을 때에는 제가 국내 DNA를 다룰 수 있는 과학자로서 제1호로 국가과학자로 귀국하게 된 해운 이게 똘똘해서가 아니라 전부 순운이었습니다 사변동이로 태어났던 이러한 운으로 도착했습니다 그 당시 82년도에 제가 딸 수 있는 연구비는 900만 원이었습니다 국내 최고 액수입니다 이 당시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당시 제가 분명히 귀국하면서 기약했던 것은 우리나라 예산이 14.2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는 638조 7천억 원입니다 연구비 예산은 31조 원이 됐어요 국가 예산은 45배가 늘었는데요 연구비 예산은 135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정부에 불평하면 안 됩니다 국가 예산보다 훨씬 큰 비율로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을 육성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빨리 주기 때문에 좀 졸석 행정이 있었죠 졸석이 시간이 짧으니까 다시 말하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보다 연구비를 더 많이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은 생겼지만 어쨌든 안 받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우리나라만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해서 우리나라만이 발전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부에 불만이 있어도 우리는 전체적으로 좀 엇박자가 나죠 빨리하니까 나더라도 우리 다 참고 각자 따로 노력을 해서 해야지 정부의 과학기술에 불평을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당시 귀국했을 때는 유전공학을 저는 처음으로 한 사람이고 여러분이 지금도 다 아는 PCR 기법이 부임하자마자 조금 이따 탄생했고요 갑자기 전국의 의사들이 그 우수한 의사들이 까막눈이 드는 모든 의학 저널과 발표가 이제 분자생물학적으로 유전공학을 하게 돼서 그 우수한 분들이 전부 문명이 돼버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저밖에 없었으니까 저희 랩에 찾아오기 시작해서 저는 무조건 다 주는 행정을 했고요 이제 이 스토리는 길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전국에서 우수한 의사하고 용감한 의사들이 저희 랩에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워크샵을 하게 됐고요 1년에 일주일을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는 그러한 워크샵을 했어요 저희 랩을 클로즈하고 거기에 구름대처럼 광고 한 번도 한 적도 없는데 구름대처럼 몰려오기 시작했고 제 실험실은 30몇 명 이상 커버를 못 하는데 그것은 10년간 방학 때마다 계속 반복을 할 수밖에 없었고 광고 한 적도 없는데 구전으로만 전해서 왔습니다 그 비싼 등록금 다 내고 이렇게 와서 했는데 저도 기획을 잘했겠죠 어쨌든 구전으로만 10년을 해서 1,200명의 이러한 졸업생들을 냈고요 이 당시 1,200명은 전국 종합병원과 대형병원 대학병원, 종합병원 의사 스태프의 4분의 1이 넘고 3분의 1이 조금 안 되는 숫자가 제 실험실을 졸업한 거죠 저는 지금도 전국 어느 병원에 가도 전부 저를 환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제가 덕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추첨으로 막 떨어뜨리고 지망자의 반 밖에 못 받고 이러니까 당연히 전화하고 백이 들어오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카이스트 원장님이나 과기부 장관님 전화도 받고 이래서 정부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생명과학과 의학이 중간점에 중요한 게 있나 보다는 걸 정부가 인식하게 됐고요 저는 어느 순간 과기부의 컬에 의해서 불려가서 요청한 적도 없는데 무려 55억이라는 예산이 마련되고요 저는 불려가서 임무를 수행받아서 1억짜리 기획과제를 하게 됐고 그 당시 컴퓨터가 AT입니다 AT의 레졸러션으로 이런 그림 밖에 못 그릴 때 기획과제를 수행했고 이 중에 의구학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도 우리나라가 이랬으면 좋겠지 그랬는데 그 다음에 어느 날 저를 불러서 건물값도 주고 이렇게 건설을 하게 돼서 만든 것이 그 유명한 카이스트 의구학연구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수를 뽑아야 되죠 교수를 뽑을 때 저한테 전권이 있었어요 거의 10, 20명 이상 제 맘대로 교수를 뽑을 수 있는데 제 맘대로 뽑으면 그건 연구교수고요 정식 교수로 뽑으면 인사권을 학과에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좀 빨리 가야 되는데 저는 최고를 뽑지 않으면 실패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과기부에서는 제 선배하고 상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저한테 임무를 부여한 거고요 그런데 과에서 제가 하면 선배님들이 제가 막낸데 다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죠 인간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역경이 많았죠 어쨌든 어떻게 잘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제가 거의 30명 가까운 최고의 패커트를 구축하게 되었고 현재 여기에서 나오는 프로덕트는 하바도 이상의 업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단위면적당 건물 단위면적당 연구비 그리고 단위면적 연구비당 프로덕트 아마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이룰 겁니다 모든 분야 다 합쳐도 이 건물에서 나오는 거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한 것은 MD와 PhD가 반씩 섞여야 최고의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예측했고요 반씩 고용하기로 했고 처음에는 잘 됐는데 지금은 이제 PhD가 56.5% MD가 43.5% 이렇게 반씩 섞여야 최대의 시너지가 난 걸로 했고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너희들 연구 잘하는가 보다 하고서 또 그룹 연구 사업단을 제 기억한 것도 아닌데 불려가서 사업단장을 하게 됐어요 거의 지정이었죠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스토리를 짧게 해가지고 너무 잘 되니까 잘 되니까 사업단을 사업단 종료도 되기 전에 다른 기획 다른 기획 다른 기획 계속 부여받게 돼가지고 연달아서 하나의 시리즈가 다섯 개의 사업단을 계속하게 되었고요 제가 국내 최장수 20여 년간 단장을 계속해서 저는 일정에 한 번도 연구 재단의 어플라이를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프로덕터가 너무 좋아서 여기 했던 사람들은 곧바로 생긴 NRL 과제나 창의사업단에 선정이 되셔서 그러면 졸업한 거고 또 좋으신 분을 뽑아서 하는 일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논문과 나왔죠 그러면 그 업적들을 보니까 우수한 논문은 반드시 동물 실험을 통하지 않으면 안 나오는 이러한 논문이었어요 그래서 카이스트에는 무균 동물실이 없어서 무균 동물실을 위한 많은 노력을 했고 이것을 무려 1동, 2동, 3동, 3개의 동물을 건설하게 되었고 전 세계의 무균 동물실 중에서 카이스트에는 1동, 2동, 3동에서 나온 프로덕터를 당할 때는 세상에 없을 겁니다 300룹실 꽉 차고 컨테미네이션 한 번도 안 됐고 가장 많은 프로덕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노력은 또 많이 있었겠죠 디테일은 그러다 보니까 진짜 책의 최고인 논문들은 MD가 반드시 공동저자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기초 말고 임상의사들이 임상 경험으로서 나온 것이 합쳐진 것이 그래서 아 의사들의 적어도 10%는 연구를 해야 이게 국가적으로 효율이구나 하는 건 인식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의과학대학원 다시 말하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의사만 입학 자격이 있는 대학원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이고요 아다시피 생명과학과 의학이 퓨전이 되어야 되는데 의대를 일반 농과대학도 마찬가지고 다 의대를 가고 싶어하죠 그건 가만 놔둬도 되는 거고 의대 간 사람들이 다시 생명과학을 연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를 위한 의과학대학원을 만들었는데 성공을 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의사들이 또 몇십 명 우수 의대에서도 터비 오거든요 터비 그러면 걔네들이 오면 의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카이스트에는 자살의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정신과도 강화하고 해가지고 기재부에 또 설득을 해서 했는데 또 서남표 총장의 친구 이태리 사람인데 밥하려고 그러다는 분이 왔을 때 어떻게 설득하는데 단 하루 만에 성공을 해가지고 도네이션을 받아서 병원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에 자녀분을 보내시면 외국인도 많고요 언제든지 한 몇천 원만 내면 웬만한 건 다 해주는 아주 중환자는 큰 병원으로 보내지만 이런 아주 쾌적한 정말로 학생을 위해서 천국같이 보탈펴주는 카이스트에는 클리닉 센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이제 지난 20년 지나는 동안 생명과학과 의학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학문적으로는 물론 농학도 하나가 되었죠 전부 DNA 기반으로 많이 하니까요 약학도 하나가 되었죠 생명을 다루는 학문은 전부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85년 이후 이제는 한 발짝 더 나가서 생명과학, 의학과 공학이 휘저드되는 시점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CES에 라스베가 세계에 열리는 전자쇼죠 세계 최대의 전자쇼에 한 일주일 전에 다녀왔는데 이제도 초점이 이게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그래서 의학과 생명과학과 공학이 연계 그리고 올해 되려는 것이 농수산학재 분야와 식품 등 산림식품 등 이것이 AI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의 발전이 아주 초점입니다 여러분이 활약이 많이 기대되는 그러한 순간이 2024년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역대 CES 중에 지난해에 비해서 가장 큰 변화와 놀라움을 많이 준 올해의 CES였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에 많은 기여를 할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3월 2일 날, 22년 3월 2일 날 이제 어떻게 해서 원장에 수임하게 되었고 이제 제 임기가 1년 2개월 정도 남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됐을 때 하고자 하는 일은 창의적인 과학자가 나오는 환경 만들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모든 연구비에는 프레셔가 같이 왔죠 잘못 내면 큰일 나는 그 상태에서는 세계 최초로 하는 생각은 할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브레인에 그래서 노벨상을 아직도 못 나온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과학자 환경 만들어주기 이게 제 임무라고 봤고요 둘째, 인력이 인구도 줄고 과학기술 인력 위기 흑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합시다 하고 세 번째, 그동안 우리나라를 이렇게 발전시킨 것은 억울하게도 정치인인가 경제인의 공헌으로만 국민들이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제 1공헌자는 과학자입니다 모든 것은 과학이 아니었으면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앞에서 이루어진 선배님들의 과학자들 모시기 이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그 사실도 알리기 이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창의적인 과학자가 나온 환경 만든기로서는 제가 당장 할 수 있는 게 이거였어요 살림은 정여원되기 하늘의 별 따기예요 우리 살림 관련 하시는 분은 잘해야 1년이나 2년이나 3년에 한 분 정도 정여원이 될까 말까 하는 정도로 어렵습니다 물리, 생물도 1년에 한 명씩 운이 좋아야 두 명 생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저희 회원이 많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기준을 바꿨어요 그저까지 있었던 논문의 개수 안 쳐줍니다 임팩트 팩터도 안 받습니다 H인덱서도 안 받습니다 어떤 논문이든지 10개 이상은 제출도 안 받고 10개 이대만 받고요 단 두 줄로 한 줄 내지 두 줄로 이분은 무엇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서술이 돼야 되죠 이분이 새로 창출하신 게 뭡니까 이것만 먹고 그것만 가지고 지금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임팩트 같은 것도 안 찍고 하니까 아주 독특한 창출을 하신 분이만 모시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신 저자만 받습니다 외국에서 네이처에 네이처 20편을 냈다 다 0점입니다 위에 슈퍼바이저가 입고 한 것은 그분의 업적이 아니라고 자기가 기안해서 시작한 것 이것만 봤습니다 한국에 와서 아무리 임팩트 받아 낮은 논문이라도 자기가 해서 자기가 낸 걸로 그리고 교신 저자가 공동이어도 이 사람이 정말 주도한 것인가를 확인합니다 그것만 인정해서 열 편을 봤습니다 앞으로 이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여기까지는 못 왔지만 아까 말했도록 과학자의 브레인의 자유를 우리 우수한 대한민국의 과학자들이 지난 50년간 전부 수갑을 채워져 있었죠 창의적인 생각을 못하게 왜냐하면 이 데이터 못 내면 큰일 나니까 연구비에 대한 그래서 써낼 때부터 이미 뻔한 걸 써내게 되고 우리도 안전해야 되니까 이해 됩니다만 앞으로는 이게 숙제를 안 내도 되는 연구 프로그램 만들기 이런 것을 캠페인을 시작해서 일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걸 다 같이 공유해 주시길 원합니다 제 생각은 연구비는 나눠주는 거죠 최근에는 과학 예산 줄이면서 나눠먹기식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연구비는 기본적으로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나눠줘야죠 모든 분들의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과제 그러니까 스타가 될 수 있는 기회는 균등하게 주는 것이 전체 예산의 50% 그리고 우수한 과학자로 인정된 분들이 정말 세계 최초의 진짜의 결실을 얻게 하는 그러한 과제가 50% 이렇게 액수 배분이 돼야 된다고 이것이 최초의 최초의 효율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목표가 있어요 지금 이걸 달성하겠다 목표가 뚜렷이 제시돼서 있는 과제가 80% 그리고 편안하게 숙제 안 내도 되고 어쨌든 자유롭게 만들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과제가 20대 80% 이렇게 해서 아마 연구재단이 네 가지가 다른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이걸 한 군데에서 똑같은 철학으로 뽑고 기획하고 심사하면 저쪽에 있을 기준을 여기다 적용해서 막 잘리고 떨어지고 이쪽 기준을 저쪽에 계산하면 양쪽 다 망하거든요 네 군데가 네 칸이 다 다른 성격으로 다뤄야 되는데 전부 다 혼동되면 모두가 다 효율이 떨어지는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식은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동의해 주시고 이쪽 방향으로 우리나라가 갈 수 있도록 열심히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벌써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과학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위원 중에 한 명인데 거기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 각 부처 과장들이 쫙 와 있고요 그럼 우리가 하는 얘기를 듣고 가서 어떻게 보고를 하는지 뭐 조금 있으면 금방 또 진행이 돼요 막 발표되고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얘기를 하셔도 반영되는 게 없다 가 아닌 것 같아요 요새는 좀 빨리 빨리 돌아갑니다 전부도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면 얼마 있다가 고등과학원에 허준이 필터상 받았죠 난제연구소에 연 1억 원 냈는데 아무것도 안 내도 되는 과제를 한 대여섯 명 뽑아서 지금 주고요 그 자체 예산으로 먼저 시작했지만 장관이 허락을 받아서 이런 게 진행됐는데 이런 게 많이 진행될 거고 한우물 예산 한우물 파기 예산도 중약되어 가고 있고요 그것도 좀 개념이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박사후 연구원 프로그램 만들기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를 리더하려면 세계 최고의 연구실은 대학원생이 주력부대가 아닙니다 포스닥터가 주력부대입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대학원생의 주도에서는 세계 최고 타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연구 랩을 가면 대학원생은 좀 걸지적거리는 존재입니다 사실상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대학원 수준이에요 그래서 좋은 연구실에 좋은 학교에 좋은 연구실 몇 개씩은 주력부대가 포스닥터인 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나라 포스닥터는 미국하고 다르죠 포스닥터의 장래가 불안합니다 직업이 안정되지 못해요 미국의 초인률 랩이 포스닥터는 다른 대학교 조교수 10군데서 오라고 그러는데 안 가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프로젝트가 중요하니까 그 상황이 돼야 되죠 그러려면 한 7억 이상의 연구비를 포스닥터가 스스로 PI가 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어야 돼 단 구상한 것은 지금 한국보다 조금 다른 분야 살림이내도 조금 다른 분야의 선생님을 찾아가고 그 선생님은 자기가 안 가진 기술을 가진 포스닥터가 오니까 좋고 포스닥터는 자기가 필요하고 하고자 하는 데를 가니까 배워서 좋고 이렇게 해서 하게 하고 이 포스닥터는 2, 3년만 되면 많은 대학에서 오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가면 자기 인건비가 거기에서 다 나오고 학교는 오버해도 받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뽑는 학교는 부담이 없죠 금방 뽑힐 겁니다 그래서 다음 좌법은 위험이 없고 아주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1년에 몇 십 명씩은 뽑아야 되지 않나 하는 프로포즈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10년 정도 하게 하고 취직 걱정 없고 다른 기관에 취직을 하더라도 계속 갖고 가는 자기 하고 싶을 때까지 같이 협업하다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이러한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여기까지는 돌아가지 않지만 컨센서스는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신문에 벌써 교육부는 젊은 과학자 포스닥터로 지원하는 신문에 많이 났죠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방향으로는 가고 있다 금방금방 가고 있다 하는 신문에 난 얘기를 좀 적은 것입니다 그 다음은 과학기술 인력 위기 극본 우리 과학기술 인력 인구 줄죠 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들이 더 많이 과학기술 분야로 오게 하기 우리나라는 놀랍게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등학교에 이과 문과를 가르면 이과 지방생이 문과보다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리합니다 유일합니다 이건 대단히 좋은 현상이에요 어쨌든 과학기술을 더 많이 전공하게 하기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야 하고요 둘째 여성인력 활성화해야 되죠 여성인력이 더 많이 과학기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자꾸 단절이 되는 걸 막아주기 그 다음에 외국인 유치 외국인 유치 심각합니다 앞으로는 전쟁에서 무기로 이기는 것 이상으로 세계의 모든 나라의 텁 인재를 얼마나 많이 흡수할 수 있는 나라냐 그것이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이건 이미 정해진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는 줄게 돼 있는 건 이미 정해진 확정된 일이고요 앞으로 제3국의 천재급 과학자들을 얼마나 유치할 수 있느냐가 그 나라의 전쟁을 이기는 이거는 이미 정해진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또 아까운 것은 정연후 과학자를 화양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75세까지는 연구를 앙성이 할 수 있거든요 65세를 유타해야 되는데 여러분 관한 것을 노력하기로 한 점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인재 유치는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어요 아프리카를 지어한 세계의 모든 나라는 여성 한 명당 출산이 두 명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인도, 파키스탄도 떨어졌습니다 그럼 뭐예요? 줄게 돼 있죠 모든 나라가 하게 돼 있는 건 이미 정해진 사실입니다 한림원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시아, 중동, 오세아니아 지역의 세계 한림원연합회의 사무국이 한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그 한림원장들을 모두 초청해서 우리가 모든 장학금, 4년 장학금 뭐 이거 다 해 줄 테니까 한림원장이 추천장 써서 다 해 줄 테니까 어쨌든 강단에서 한두 명 데려와라 하는 이런 작전을 지금 이미 시작했습니다 정부도는 안 받았는데 우리 스스로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각자 여러분도 이런 일을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교육부도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등 이렇게 벌써 반응이 왔어요 이런 게 많은, 좀 똑같진 않지만 이러한 것들이 신문에 계속 나고 있는 상황이죠 정년 후 과학자 활용 제가 어려운 푸시 따져봤더니 65세 근처 돼서 정년이 앞두신 과학자들을 한번 이렇게 서베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중에 적어도 10% 아니면 20%의 정년을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그 분야에서 국내 1인자 급에 들어갑니다 그분들을 그냥 사장시키는 것은 국가적 대손실이죠 대손실이죠 그래서 제가 프로포즈 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정년하신 연구를 받아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 중에 정년 시점에 어플라이에서 5년, 10년 더 연구할 수 있는 경쟁을, 연구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분들은 본인 인건비 월 한 300만 원 남짓만 받으시면 됩니다 연구비 나오니까 그래도 아주 해피합니다 되게 그래서 경기도 조금 덜 들고 그러면 스페이스 문제가 있는데 스페이스는 후배 교수 벤치 하나만 빌려도 됩니다 꼭 안 주는 학교가 있으니까 그래도 할 수 있는 활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열심히 하고 이건 이미 공감이 다 돼 있습니다 많은 제도가 시작될 것이고 제일 먼저 정부의 프로포즈 하고 있는 것은 시니어 NRL, 내셔널 렛 프로젝트 3억 원 단위 이거를 만들자고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벌써 시장되고 있는 게 카이스트에서는 이광영 총장이 얼른 받아서 70세까지는 정년 후 26명을 선정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무조건 재직 교수와 똑같이 학생도 논아줍니다 이거는 카이스트는 할 수 있어요 논아주고 6세까지 거의 동일한 대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벌써 시작을 여기저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연구 프로젝트로 이거를 꼭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륜원이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또 하나는 과학기술인 모습이 유공자 사업이죠 우리 현신규 박사님 다 너무나 유명하시죠 도큐멘터리도 저도 다 봤고요 우리 한륜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과학기술 유공자에 선정되셨죠 그래서 저희들이 매번 열심히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리어 디시즌스 강의 한륜원 정원이 되면 얼마나 많은 역경과 노력이 있었겠습니까 이 커리어를 저도 65세 돼서 생각해 보니 제 일생에 한 10 내지 20개 장면이 떠올라요 이게 편안한 길을 그냥 가면 무난 없이 잘 갑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는 좀 독특한 길을 가야 될 때가 있어요 본인이 신념에 따라서 행동하려면 그러면 반드시 반대가 80%쯤 됩니다 역경이 그러니까 2대8의 역경을 뚫고 나오신 분만이 나중에 성공을 해서 한륜원의 정의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대8의 그러한 역경의 갈림길에서 어떤 결심을 하셨는지 한 10장면 정도를 설명해 주는 그리고 가족과 후배들과 실험실과 동료 교수들에게 그 커리어를 이야기하는 강연을 했습니다 이거는 연중하는데요 아주 가면 없습니다 모든 한 분 한 분이 인생의 히스토리가 거기서 다 나오니까요 감사합니다 기획이 되실 때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그동안의 과학자들이 노고를 취하고 우리가 레코리션 해주고 있습니다 레코리션 자체가 우리 한륜원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과학 역사관 건립 보시죠 우리나라는 130여 개의 과학관이 있어요 웬 구청마다 다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러나 과학 역사관은 한 개도 없습니다 따져보면 우리나라 철강, 자동차, 조선, 반도체, 중화학, 고음이 5대 기관 산업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원자력을 보태서 6대 기관 산업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6대 기관 산업이 전 세계에서 3이나 5위 안에 모두 들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 일본 안 됩니다 독일도 안 됩니다 다 안 됩니다 영국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뭐죠 결국?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전부 지난 50년에 일어났어요 아주 압축한 거죠 이건 어메이징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우리 살림은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엄청나게 성공한 걸 또 하나의 예라고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주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 과학 전체로 봤을 때 대한민국만 할 수 있는 것이 이거 다 있는 거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 역사관을 왜 없냐고요? 이거를 저는 인물 위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건 위주로, 프로듀스 위주로 하지 말고 그건 과학관에 다 있어요 자동차 뭐 만들었다, 뭐 만들었다, 다 있거든요 인물 위주로 왜? 이 단계 업그레이드 할 때, 한강 갈 때 어떤 자가 최고 공헌자냐 그 과학자를 찾아서 그분을 영웅하는 거죠 영웅시로 모든 캐테고리에 과학 중에서 살림하면 그동안 영웅들이 딱 있을 거예요 그 영웅들을 인물 위주로 하는 역사관 돈도 들이들죠 그럼 전 세계 우리나라 국민 학생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194개국 미국 몇 나라 빼고는 전부 우리나라처럼 되고 싶은 나라들이 관광 명소도 되지 않을까 이것도 계속 프로포즈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끝날 때가 돼가는데요 제가 이제 조금 나이도 좀 장태평 전 장관하고 동갑이니까요 저보다 선배님들도 계시겠지만 조금 잔소리 비슷한 얘기를 좀 하지만 저희 실험실이 이름이 분자방입니다 분자 실험실 옛날에는 저희밖에 없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분자방이라는 별명인데요 거기에 우리 급훈, 교훈처럼 실험이 벽에 붙여놨었어요 1번이 하자입니다, 하자 하자가 무슨 소리냐 근데 좀 이상하죠? 근데 저도 이제 역사책을 좋아하고 철학책도 좀 보긴 아니고 제 얘기는 아니고 책에서 본 거, 본 거 보고서 생각한 건데요 보면은 이제 전 세계 철학이 동양이건 서양이건 따져보면 다 같은 거랍니다 그래서 두 개로 가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공자 동양 공자, 노자잖아요 공자는 북쪽에 살아서 뭐 해야 돼 열심히 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서 잘 사게 해야 돼 노자는 남쪽에 살아서 먹을 건 있어요 굶어 죽진 않아 그러니까 노자는 해봐야 그게 그게고 결국은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서양 철학도 나누면 결국 이렇게 두 가지로 관련됩니다 저는 들어서, 읽어서 하는 얘기고요 동감은 하고요 그래서 저는 별명을 붙였어요 공자의 별명을 하자라고 하고요 노자의 별명은 하지 말자 해서 말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서양에는 뭐 니체 뭐 이런 사람도 보면 그냥 살아서 못하느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죽자도 있어요 서양에는 죽자 동양에도 죽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철학은 대개 하자와 말자로 이렇게 갈라서 별명을 붙여서 얘기를 해왔곤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하자 편입니다 그런데 실험실 2번이 지금 하자입니다 하자기는 맞는데 이거 뒀다가 내일 하자 이거 안 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지금 뭐 마음 먹었으면 지금 당장 셀폰도 있잖아요 당장 지금 시작해야지 여러분이 좋은 일하고 마음 먹었으면 즉시 1초 후에 시작을 해야 그렇게 하는 거지 내일 다음 주 뭐 다음 주 취해봅시다 이거 이거 안 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런 것이 신혼들로 쭉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저게 마음에 많이 배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타이하고 한참 후에도 저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저도 리마인드 해가지고 보니까 아예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왕 이렇게 컨트리뷰션하고 열심히 사시는데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하자기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케이스에서 테뇨 받은 분들이 셀레브레이션을 하거든요 디노 셀레브레이션 지금 현 이광용 총장이 부총장일 때 처음으로 승진 테뇨 받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디노 파티를 하는데 저보고 첫 강연을 시켰어요 가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강의 끝나고 제자리에 가기도 전에 따라오더니 옆에 앉더니 제 호가 뭐냐고 뭐 일단 호 없는데요 그랬더니 자기가 붙여주겠다고 하면서 저를 감히 공자와 동격인 하자라고 하래 그래서 뭐 그냥 머물도 못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지금 제 호가 하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꽤 유명해져가지고 하자 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 좀 회유가 돈도 되지 않겠어요 꼭 다시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글 하자는 연타까지 말씀드린 거 두 번째 저는 이제 하자가 많은 사람이다 그래도 뭘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제 단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가 좋아하는 거는 세 번째 아래 하자입니다 저는 정부 일 많이 할 때는 항상 주무관부터 올라갔지 위에서부터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밑에서부터 이렇게 제일 못하는 사람부터 인카리지 해가지고 하는 것이 제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일을 하실 때 항상 우리 그룹에서 가장 따돌림 맞는 사람이라든지 그분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그걸 인카리지 시키면서 항상 아래를 보면서 해야 위인들도 잘 된다 하는 생각을 잊지 말자 하는 뜻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고 이 세 가지 뜻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제 제 호가 하자인지를 암도 안 잊어먹습니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인데 가만히 일생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나라 정치 얼마나 못해요 여러분 불만 많지 않습니까 까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호남에 계신 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영남에 계신 분들은 다 나쁜 사람인가요? 물어보면 아니라고 하죠 정답을 알죠 영남에 계신 분들은 호남에 계신 분들이 다 나쁜 사람인가요? 아니라고 하죠 그런데 어떤 때는 휩쓸려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등등 이게 다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우리가 봐도 참 못하죠 그런데 미국은 잘할 것 같습니까 미국도 형편없이 못합니다 세계 어린 나라나 다 못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장 덜 못하는 정치가 세계 1등이라는 거죠 뭐를 잘해야 1등이 아니라 다 못하기 경작인데 제일 덜 못하는 게 1등이다라는 걸 좀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등하기 쉽다는 얘기죠 내가 정말 정말 우수하고 첨절해야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덜 못하면 1등인 겁니다 많은 거가 특히 행정 이런 거는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를 이해한 건 한 10여 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진원 발달하고 유전학이 다 발달하고 제가 그거 전공 아니에요? 인체 유전, 유전자 많은 데이터 다 보면 이건 거의 확실한 얘기예요 인간, 동물도 마찬가지 나쁜 유전자가 80%, 좋은 유전자가 20%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생존해진 이유는 여러분이 선조가 틈이 있으면 훔치고 기회 있으면 쳐들어서 다 죽이고 뺏어오고 기회 있으면 속이고 이런 쪽으로 80%가 우리 유전자가 다 돼 있고요 이게 사회들 자꾸 얘한테 칭찬도 받아야 되고 쟤도 같이 살려줘야 되고 이렇게 좋은 생각하는 이게 20%밖에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제 유전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좀 미워 보이는 사람도 보면 저 나쁜 사람은 왜 저럴까 하면 항상 동시에 생각하게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책임이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고 유전자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덜 못하면 1등인 이유가 덜 못하면 1등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럼 과학을 생각해 봤습니다 과학, 노벨상 몇 년 타죠 저는 생명과학만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생명과학 쪽은 제가 잘 알잖아 생리의학 보면 노벨상 나올 때에 보다 내가 그게 15년 전에 조금 더 생각했으면 저거 할 수 있었는데 20년 전에 저 생각을 한 발 더 생각 못했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노벨상 그렇게 보이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내가 생각을 거기까지 못한 내가 덜 잘한 그러니까 못하기를 더 많이 한 거죠 조금만 덜 못했으면 나한테도 능력이 있었는데 이렇게 그런데 과학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 경제 그렇잖아요 연구도 그럴지 모르는 얘기죠 여러분이 현재까지 연구업적으로 큰 결과를 못 냈다고 실망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사실 덜 못하면 다 연구도 정치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조금만 성의 있게 생각하면 이 생각을 저는 완전히 뼈저리게 몸으로 지금 느끼기 때문에 후배를 보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을 해 주시면 더 많이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나무를 만났을 때의 제 기쁨은 얼마나 컸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감개문의하겠습니다 50년 만에 제가 심은 나무를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없어도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이게 다른 분들이 저와 똑같은 노력으로 이렇게 잘 길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저는 살림 분야에 관계되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오늘 우리 전 세계의 6대에서 기간 사람 이런 거와 똑같이 우리 살림 분야만큼은 전 세계에 아무래도 없던 거를 우리 살림 분야 여러분들이 이뤄내신 거 아닙니까 그 감격을 저도 다시 한 번 느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육정 원장님 너무나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가 잠시 무대에서 조금 더 시간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장시간 동안 정말 의미 있는 강연을 준비해 주셔서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패를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예쁜 나무로 온목으로 제작된 감사패인데요 네 국립산림과학원장님께서 감사패드립니다 감사패 2024 산림임업 전망에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이라는 특별 강연을 통해 산림임업 종사자 및 국민들에게 산림의 중요성과 가치를 전달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2024년 1월 18일 국립산림과학원장 배재수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꽃다발과 함께 감사패 받아주셨고요 앞에 카메라를 향해서 포즈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오늘 공통세션의 특별 강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고요 두 분 이제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림의 중요성 같이 여러 경험을 또 함께 공유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